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계속해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하나를 채우면 둘을 원하고 둘을 채우면 셋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욕망하는 발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움이라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 불안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성불의 길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잃어버린 재산은 금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현재를 살아라. 그래야 시간을 잃지도 않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극락도 지옥도 공존하게 마련이다. 불안과 여유도 마음가짐에서 좌우될 수 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낳을 병인가? 안 낳을 병인가? 낳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낳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거 같은가? 지옥에 갈 거 같은가? 천국에 갈 거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거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가라, 가서 체험해 봐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